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저 이쁘죠? 곤남의 막상이라고? 싫어 아니 나 이쁘냐고 아니 아니 대답을 해 이거지? 이쁘지 이쁘지 그 다음날 자, 허벅지로 더 편해 이쁘 뭐하는거야? 대의 자, 타동마! 아, 대의 나오겠다 야, 타동마! 타동마! 주걱이 어때요? 어 재밌어요 제가 좋다 뒤로 쭉 뺐다가 어떤가요 소원 빌었나요? 줄이 길어서 소원이고 뭐고 빨리 가야됩니다 이곳은 어디입니까? 석고라 석고라이요 네 0.6km 가야돼 아 뭐야 600m 와야돼? 뭐라고? 불국사에 왔습니다 최고로 높겠어 높게 못쌓겠으면 다른 집 거를 무너뜨려 나쁘지 그러면 안 돼 사실은 맛있게 먹어 어느 나라만 있는지는 알지 없어 아 아 이거까지만 찍겠어요 그거 보다 요거는 아프다 여기 여기 심대성 고사리 아니야 고대식물이야 공룡이 먹던 식초 저 한 번은 읽어보십시오 왔을지 물러 흐흐흐흐흫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리 와봐 투자 아직 못 썼나요?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해주세요